이제 슬슬 유학 준비해야지. 어? 또 어디 간다고? 돈 벌었으니까 돈 벌어야지. 많이 늦었잖아. 안 돼. 못 가. 왜 못 가? 내 마음이 나? 그럼 나도 검사 때려칠 테니까 나 데리고 가든지. 웃기네. 일단 나랑 결혼부터 하고 애 한 셋쯤 낳아서 아무데도 도망 못 갈 때 그때 가. 그럼 저기 저 시계탕까지 10분 내러 갔다 오면 해가 깨먹게. 10분도 못 기다려. 나랑 결혼할래 말래. 뭐? 할래 말래. 한 번 더 할까? 아니야 할게. 너랑 결혼할게. 아직도 보내지도 못하면서 이런 날 이해한다면 조금만 나도. 맥주의 하늘. 야아! 아무것도 안 죽여. 감사합니다.